달하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 집사입니다. 저는 지금 스테파니 언니와 함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웬 백화들이 이렇게 많지 하실 텐데요. 여기 보이는 백화 1, 2, 3은 여러분들이 지금 난생 처음 보시는 그런 아이들이고요. 여기 보이는 조금 피부가 어두운 이 친구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로 그 친구입니다. 해님이와 달리미 그 중에서 해님이고요. 워낙 입이 짧아서 입이 짧고 너무 안 커서 입 짧은 해님이로부터 이름을 좀 차용해서 해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작년 요맘때쯤 이 집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이름이 미스터 선샤인으로 바뀌었지요. 그랬는데 이 선샤인은 여러분들이 이미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요.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들께 처음 선보여드리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스테파니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사님 얘네들 지금 처음 보는 이 백화들 금화들이죠. 백화가 아니라 얘네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? 네. 바로 이 우리 선샤인의 자손들입니다. 아 선샤인이 그러면 엄빠 달팽이고 네. 그리고 새끼 달팽이들인데 처음에는 물론 조그만 아래서부터 태어났지만 그렇죠. 많이 먹어요. 애들이. 많이 먹고 아주 건강하게 잘 쑥쑥 커서 지금은 엄마보다 더 무게도 나가고 키도 더 크고 그러네요. 얘가 부모 달팽이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여전히 입이 짧군요. 너무너무 조금 먹어야겠네요. 너무 조금 먹어. 진짜 제가 키울 때도요. 얘만 따로 매일매일 챙겨줬는데도요. 너무 조금 먹어서 자라질 않더라고요. 그나마 여기 와서 1년 동안 좀 많이 자란 거죠. 네. 그전에는 이거의 반, 절반? 절반 정도 크기였는데. 조금 자라긴 자랐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많이 자라진 않았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입이 짧으니까 그렇죠. 좀 성장에 적게 먹는 만큼 적게 크는 크게 영향을 안 준 것 같고 새끼들은 너무너무 뭐든지 줘놓으면 그 다음날 없어요. 흔적이 없어. 그래서 이렇게 잘 먹으니까 폐각도 튼튼하고 반질반질륜 윤희하고 그냥 폐각에서 빠드르르 윤희 나네요. 네. 스크래치도 많이 없고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. 여기서 광택이 지금 물을 뿌리지도 않았거든요. 그냥 천연 광택이 그냥 빤딱빤딱 나고 있습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지금 크기가 지금 카메라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가 부모 달팽이보다 얘는 지금 몇 살이죠? 얘는 2020년 7월생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아직 만 두 살은 안 되고 아이고 만 두 살이 안 됐는데 피부가 너무 검어졌다. 네. 얘가 요즘 좀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. 좀 컨디션이.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요. 특수의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. 네. 그래서 한 1년 10개월? 1년 10개월 된 달팽이고요. 나머지 아이들은? 애들은 작년 8월에 태어났죠. 네.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됐고 이제 곧 있으면 9개월. 9개월 차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해님이와 달림이를 어리다고 그냥 아직 어리니까 하고 한 통에서 키우다가 실패. 짝짓기를 해버리고 이제 둘이 임신을 하게 됐고 둘 사이에 낳은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부하에 성공하고 잘 자란 아이들 이렇게 3명이 지금 이 집에서 잘 크고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부모 달팽이보다 지금 크기가 아직 9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커졌어요. 애들이 언제부터 이 행님의 크기를 추월하기 시작했나요? 이번 3월? 그때 거의 비슷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더 커졌어요. 오. 그냥 한 6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6, 7개월 지나니까 그 부모 달팽이의 크기를 추월하기 시작했군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요. 부모 달팽이가 엄빠 달팽이가 좀 작더라도 자식들은 더 크게 자랄 수 있다. 지금 얘네들은 이제 겨우 8개월이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. 더 크겠죠. 과연 얼마나 클지 아주아주 많이 커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중간 사이즈 이상은 커질 거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얘들이 분필을 굉장히 잘 먹어요. 그래서 더 잘 크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매일매일 먹고 그렇게 하얀 똥을 싼다는 말이 있던데 네. 맞아요. 하얀 똥, 분필 똥도 길게 싸놓고 뭐 뭐든지 넣어주면 그 다음엔 흔적이 없으니까 아주 먹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더 크겠네요. 네. 그래서 잘하면 거의 집사님 손바닥만하게 클 수도 있는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자라나는 새싹들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크는 거는 바라지 않고 우리 선샤인, 그렇죠? 해님이는 그냥 건강하게만 건강만 잘 유지해줘도 바랄 게 없겠네요. 아유, 해님아 제발 먹어라. 선샤인아. 먹어야지 건강도 유지하고. 그렇지. 그래서 잘 먹는 달팽이가 건강하다. 언제나 늘 그렇죠. 그래서 달팽이가 좀 뭐 폐각이 약간 스크래치가 나거나 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먹는 한은 걱정이 없습니다. 특히 이렇게 또 폐각이 반질반질한 비결이 있죠.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특히 얘는 흠집 하나 없네요. 이런 비결은 바로 분리사육? 분리사육입니다. 정답이죠. 맞아요. 한 통에 달팽이 한 마리만 키우는 거 제가 되게 강조해드렸더니 어릴 때부터 각각 다른 통에서 키웠어요. 저는 이미 저는 예습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. 달집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예습을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조그만 통에 각각 분리사육을 했더니 또 폐각이 상태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근데 물론 선샤인도 어릴 때부터 분리사육을 하긴 했는데 6개월 지나서부터 하긴 했는데 근데 요런 줄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. 근데 그 다만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줄 그 폐각 상태가 걱정이 아니라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건강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 나머지 우리 선샤인의 애기들은 이제 더 쑥쑥 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구독자님께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? 일단 달팽이들한테는 정성,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얘네들이 밥을 안 주고 오랫동안 좀 놔둬도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은 좀 이렇게 잘 먹었나 확인도 해주고 사랑을 좀 더 주면 더 건강이 잘 자랄 것 같아요. 미안하다 선샤인아. 내가 사랑을 많이 못 줘서 이렇게 많이 못 자랐구나. 아무래도 처음 부하에서 한 6, 7개월 동안 어떻게 돌봐주냐, 얼마나 잘 먹냐 이게 평생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은요, 제가 이 선샤인을 키울 때 조금 그때 당시 키우는 아이들이 워낙 많았어요.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다해주진 못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릴 때 신경을 못 써줘서 잘 자라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워낙 스테파니 집사님이 잘 돌봐주고 계시니까 제가 걱정이 없고요. 그러면은 아이고 미안해. 제가 모르고 더듬이를 건드렸네요. 나와 나와 괜찮아 미안 미안 미안. 이럴 때는 사과를 하면 달팽이가 다시 괜찮아요.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면서 쏙 나옵니다. 곧 이 아이들도, 해님이 아이들도 이름을 지어주셔야겠어요. 네. 계획이 있으신지요. 지어줘야 되는데. 우리 한번 그러면 구독자님들께 공모를 해볼까요? 이 금화 아이 3명, 3명이 아니죠, 3마리. 이름 공모해볼까요? 처음에는 제가 달팽이를 받았을 때는 막 이름부터 지어주고 그러게요. 제가 지어놓은 이름을 다 갈아엎으시더라고요. 네. 그러고 하루에 3번씩 밥을 주고 수시로 열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키운 지 한 1년이 되니까 그렇죠. 1년. 드디어 이제 1년이 지나가셨습니다. 이제 뭐 한 2, 3일에 한 번씩 애들 잘 잊지 하고 밥을 주고. 애정이 식었다. 아니 저도 모르게 약간 좀. 사랑이 식었다. 이러면 안 되는데.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. 저도 매일 챙겨주진 않아요. 건강해 보일 때는 한 3일에 한 번? 그 정도? 그렇더라고요. 이렇게 아픈 애들이 있으면 매일 매일 좀 더 신경 써주고. 매일 들여다보고 안 먹으면은 좀 약간 죽처럼 해서 가루 음식에 물에 게어서 주고. 특별 관리가 필요한 애들은 좀 더 신경을 더 써줘야지. 그렇죠. 이렇게 잘 먹는 애들은 뭐 그냥 채소 듬뿍듬뿍 썰어서 그냥 넣어주면. 네. 막 호박도 엄청 많이 넣어주면. 다 먹어요? 없어요. 혼자로 없어요. 다 잘 먹으니까. 이렇게 확확 잘 먹는 애들은 2, 3일에 한 번씩 주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. 네. 그러면은 또 우리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. 스테파니 집사니가 함께한 달팽이 집사였습니다. 죄송해요. 다시 한 번 그럼 우리 다 같이. 여러분 달바. 달바. 자막. atéigent.